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러 쏘디움입니다. 이번에는 라이브데모에서 제가 얻었던 정보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레네티팀과 머시제이팀으로 나뉘어가지고 라이브데모를 진행하였고 좀 더 세레네티에 초점이 맞춰져있어가지고 세레네티 화면만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라이브데모에서는 먼저 맵 소개, 봄 오젝트 소개가 진행이 되면서 라이브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옵션 1, 옵션 2, 3, 4 이런식으로 알려주기도 했구요. 네 이렇게 맵 조경이 나오면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스폰 포인트는 이렇게 세개입니다. 점령이던 인질이던 폭파던 바뀌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하얀색으로 선택한 곳이 유적지인 것으로 보이며 노란색,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풀사이드, 그리고 맨 오른쪽 회색으로 보이는 도로쪽이 메인 인트랜스로 보입니다. 세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가운데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존재를 하며 1층에 캐친과 서비스 인트랜스, 그리고 다른 회색으로 보이는 하얀색 동그라미에는 블루바와 썰라이즈바가 존재하고 그리고 2층에는 라운지룸, 그리고 펜트하우스와 극장이 존재합니다.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높이는 좁더라도 높이는 작더라도 아마 길이가, 그 넓이가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맵이기도 하네요. CCTV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더 힘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되게 좋은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1층은 홀웨이 하나, 메일로비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구요. 네 이쪽이 메일로비 쪽입니다. 계단과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2층에는 아쿼리움과 홀웨이가 이렇게 두 개 존재합니다. 홀웨이 쪽에 CCTV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쪽 CCTV도 더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더 이상 어... 세레네티가 찍질 않네요. 세레네티가 부수질 않네요. 더 이상. 네 그런 관계로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야외입니다. 가라지 루프 그리고 유적지 쪽 유적지 쪽 1번 유적지 1번은 이렇게 생겼고 2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1층에 두 개, 2층에 두 개, 3층 아 3층이래. 야외에 세 개가 존재하지만 야외 세 개 쪽에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약간 국경맵이랑 비슷하죠. 국경맵도 그러니까 한 쪽에 스폰을 하면은 두 개의 CCTV를 붙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마 국경맵이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맵은 맵의 느낌으로써는 그 다음에 룩의 정혜 스킨입니다. 이렇게 정혜 스킨에서 능력을 발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팩이 깔려지는데 암호팩에는 파일과 뭐 이렇게 방탄판이 존재하는데 어 많이 좀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외형이지만 어 화질 고르지 못한다는 점 저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정혜 스킨과 함께 정혜 스킨의 픽창 이렇게 보이네요. 약간 우주복같이 느낌이 보이는데 제 느낌에는 저 유리를 쏴도 헤드샵 판정으로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미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의 무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벡터 데미지 23 레피드파이어 1200 어 가운데는 잘 모르겠네요. 25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니트로셀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스킨인 것 같습니다. 웨폰 스킨 그리고 참 까지 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 공용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벡터에는 사이트를 이렇게 3개밖에 달지 못합니다. 억혹이 없습니다. 어 참 아마 트레키라톱스인 걸로 보입니다. 네 열쇠고리가 공용 과 비슷한 게 뭔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세레네티가 저쪽 벽을 썼는데 약간 스프레드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조준해서 쓰지 않고 힙샷으로 썼습니다. 이 부분은 재장전하는 모습이고요. 어 스페인답게 아마 저 빨간색은 그 소로 보입니다. 투 할 때 나오는 소 느낌이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스킨이 어 레드크로우처럼 그런 스킨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리인포스를 했더라도 약간 부족하면은 이렇게 이너스 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워쳐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왼쪽이 살짝 비었죠. 왼쪽이 살짝 비었죠. 이쪽은 오른쪽이 살짝 비었네요. 이런 식으로 고르지 못하게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의미가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 부분은 의미로 쓸 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신다면 뭐 그리고 자칼한테 찍히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트래킹 바이 자칼 이렇게 네. 그 다음 자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7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억콕을 달 수 있으며 머즐 브레이크 뭐 그립을 달았네요. 근데 총기의 그러니까 총기의 총구 부분과 총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마 코너 부분에서 망설이신다면 아마 그 무기 때문에 위치를 들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쓰고 있는 스킨도 아마 새롭게 등장하는 스킨으로 보입니다. 소의 그림이 자세하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로 PD PDW9입니다. 드럼 탄창을 사용하고 있는 PDW이고 어 데미지는 30 뭐 레피드 레피드 8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홀로그래픽 컴팬 뭐 그립을 쓴 거 그립을 쓰고 있고 홀로그래픽을 쓴 걸 보면은 아마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억홍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장전 모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킨이 따로 있네요. 탄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리로드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샷건입니다. 실미게이지 샷건을 쓰고 있고 리플렉스 리플렉스 레이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부무장도 샷건이기 때문에 부무장 주무장을 샷건으로 쓸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샷건에 있는 열쇠고리 또한 저기 있는 노란색의 열쇠고리 또한 공룡이기 때문에 아마도 열쇠고리 중에 공룡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데미지는 47이네요.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실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좀 죄송합니다. 리로드는 이렇게 잡고 리로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총 별로 쓰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43 데미지구요. USP를 사용하네요. 그리고 부무장 권총입니다. 부무장 권총 같은 경우에는 미라와 같이 공룡이 이기 때문에 미라 때 미라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11개지 샷건을 쓰지만 CQB에 특화된 샷건이기도 하구요. 당연히 이 샷건에는 스코프가 그렇게 억홍이라던지 그렇게 달리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데미지는 아까 주무장이었던 샷건보다 훨씬 높네요. 그리고 자칼의 능력 중에 하나인 이렇게 찍는게 있는데 찍는거는 초마다 계속해서 찍힌 상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지만 어 상대방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발자국을 찍고 그 맵의 위치를 안다면 대략적으로 짐작해서 그 플레이어의 위치만을 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에 찍혀도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면 자칼 찍었던 사람은 되게 당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뭐 CJ한테 죽었었죠. 네 이렇게 라이브데모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더 캡처해서 중요한 정보만 몇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솔직히 딱히 중요할 거라고는 아마 솔직히 궁금해하지도 않은 CCTV 위치도 그렇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맵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약간은 제가 라이브데모로 봤을 때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마천루 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건물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서도 약간 마천루의 느낌이 납니다. 마천루라 그리고 어 요트 요트 맵에 그 카지노 느낌도 많이 나기도 하구요. 그리고 CCTV 위치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국경맵이 느낌도 나구요. 약간 여러가지가 섞여있는 맵이긴 하지만 뭐 되게 괜찮을 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어 라이브데모 에서 정보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뭐 오퍼레이션 벨벳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 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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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